월드 챔피언스 베이커, 월드 챔피언십을 축하하셨습니다. 그 게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H2K는 조금 앞뒤고, 하지만 H2K의 가장 큰 실패이 될 것입니다. H2K의 가장 큰 실패이 될까요? H2K가 크게 실수하는 것은 없었지만, 크게 이득을 가져간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불리했었는데, 저희가 후반에 조합이 좋은 조합이라서, 초반에 불리하게 가더라도, 그 이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천히 저희가 유리해진 것 같아요. 컴포지션에 대해서, 어떤 챔피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아지르의 챔피언과, 이 게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챔피언을 생각했을까요? 최근 메타에서 아지르가 선픽하기에 가장 무난하고, 또 이전에 많이 플레이했던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켓던 것 같고, 또 이준 선수도 잘하지만, 저도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골랐던 것 같습니다. 리우 선수가 제드를 픽창에서 올려놓긴 했지만, 근데 별로 픽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크게 걱정 안했고, 그 이후에 르블랑을 픽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죽을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사실, 류 선수한테 죽은 건 별로 상관없었고, 그때 좀 제가 실수를 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웠던 거죠. 이제 마른에게 아까 전화했었을 때, ät의 그룹의 однойAD 겸에 에드게 Gobierno의 각자 이루어졌었고, 에드게드 하시군이 실리콰보iek, 트레이터 이루어진 그룹이 거기서, 우린 이루어집은 그 결과에 대해, 그런 기회가 없는 경쟁은 없는 것 같고, 지금 그 경쟁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EDG를 만난다면 그때는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못한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 알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서 EDG랑 다시 만나면 이길 것 같아요. This is your second time to Worlds, and you are trying to reclaim your title. What makes this year sort of special or different from the last time you were here? It was the first time I had debut in the first year, so I got a lot of nervousness in the world. It was the first time I had to do other foreign wrestlers, but this is the first time I had a lot of experience. And last year I didn't go to the last year, so I thought I had to win the goal is more important. That's why I thought it was more important. I think it was more important to be able to win the second tim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